새집의 가격인 조합원 분양가에서 헌집의 가격인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 예상 추가 분담금이 되는 건데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5월이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쉽고 알차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떨지 매우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 빨리 그 내용 속으로 한번 고고싱 해봐요. 오늘도 부동산 키우미 저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지에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광명 뉴타운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투자 매물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느 분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처음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감정평가액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플러스 프리미엄 그래서 매매 금액이 되는데요.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 진행 절차에 사업 시행인가일이 있는데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이미 구역이 정해져 있는 곳에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 기준은 사업 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전에 토지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에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를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시간의 가치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가치를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해서 매매가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내시는 거예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취득세 관련된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취득세 영상도 같이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현재의 프리미엄 시세가 5억이라고 가정하에 감정평가액 1억 5천에서 5억 프리미엄을 플러스하면 매매가는 총 6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감정평가 플러스 프리미엄의 매매가가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매매가에서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초기 투자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광명유타운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1구역, 2구역 그리고 4구역, 5구역 그리고 10구역이 지금 진행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매매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5천에서 이주비 대출 6천만 원 그리고 이사비 1,400만 원을 뺀 5억 7,600만 원이 초기 투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주비 대출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주비 대출 부분도 영상을 남겨드렸으니까 자세한 거는 이주비 대출 이사비는 그쪽에서 한번 보시고요.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주비 대출은 광명유타운 광명은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의 40%만 이주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주택자나 일주택자인 경우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비 같은 경우에도 각 구역별로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남겨 있습니다. 그 구역별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구역별 책정을 통해서 무상이사비와 유상이사비가 있으니 그거를 뺀 금액이 초기 투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용자금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9구역,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이 초기 투자 금액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매매 금액이 6억 5천이라고 한다고 하면 보증금이 1억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면 5억 5천만 원이 바로 초기 투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증금이랑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월세 계약서를 통한 임차 계약서에 들어있는 보증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간혹 가다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매도인 그러니까 주인분께서 거주를 하시면서 파시는 투자 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때까지 주인분께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부동산에서는 그걸 점유 계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점유 계정이라는 건 물건을 매도하시는 분이 2주 때까지 보증금을 안고 파시는 걸 점유 계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세집 다오. 헌집을 주고 세집을 받는 이 단계에서 초기 투자 금액과 더불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추가 분담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헌집을 주고 세집을 받기 때문에 세집의 가격인 조합원 분양가에서 헌집의 가격인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 예상 추가 분담금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시죠. 권리가액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권리가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비례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례율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요. 비례율이란 바로 개발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업구역에 대해서 얼마나 사업성이 좋고 개발이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비례율로 지표를 삼고 있는데요. 비례율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재개발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후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일반 분양가와 일반 분양분에 대한 금액과 조합원님들의 분양가를 한꺼번에 더한 총액과 거기에 필요 총 사업비로 나간 금액을 뺀 금액을 곱해서 100으로 곱하면 비례율이 되는 건데요. 보통 비례율은 우리가 얘기하는데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보단 낮아지면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례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가액은 바로 그 감정평가액 우리가 최초 종전평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그 금액이 바로 권리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받았던 감정평가액보다 100%가 넘으면 권리가액이 좀 더 높아진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아파트인 조합원 분양가에 권리가액을 빼게 되면 바로 그게 예상 추가분담금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25평 아파트에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이 책정이 됐고요. 거기에 아까 1억 5천의 감정평가액에서 101%로 만약에 비례율이 됐다면 1억 5천 150만원이 권리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바로 그 금액 2억 9천 8백 50만원이 예상 추가부담금이 되는 거죠. 이 예상 추가부담금은 구역별로 또 스케줄이 틀리기 때문에 11구역이나 12구역 또 4구역처럼 한꺼번에 진행을 시키는 데도 있고요. 1구역이나 2구역 다른 구역처럼 중도금 스케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상 추가부담금에 대한 과정과 또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종합적으로 투자매물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함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헌집의 가격 플러스 프리미엄 그래서 매매금액이 정해지면 그 매매금액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구역 같은 경우에 이주비대출과 이사비대출을 뺀 초기 투자금액이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 초기 투자금액에 조합원 분양가격에서 권리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예상 추가부담금액을 더하게 되면 총 투자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투자금액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매매가 6억 5천에서 예상 추가부담금 2억 9천 750만원을 플러스하면 광명유타운의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총 투자금액은 9억 4천 7백만원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가격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구역마다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문의를 주시면 구역별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 매물 보는 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마음이고요.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요. 또 부동산 쑥쑥TV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키운 부동산 잊지 않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 항상 저희 알림 설정 해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